리스트에서 가장 개수가 많은 값을 반환하세요. 일단 set 함수를 사용해서 고유 값들을 가져옵니다. 그 다음 max 함수로 최대 값을 가져오는데 키를 리스트의 count 메서드로 설정을 하면 개수가 가장 많은 값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. 자 여기 리스트가 있는데요. 여기에서 개수가 가장 많은 값은 뭐죠? 1은 3개가 있고요. 2는 4개가 있고 3은 하나, 4 하나가 있으니까 이 중에서 개수가 가장 많은 값은 2가 되겠습니다. 이 리스트를 가져와서 최대 값을 구할 건데요. max 함수를 사용해서 최대 값을 구할 수 있습니다. 그런데 이 리스트에서 가장 큰 값을 가져오는 게 아니라 개수가 가장 많은 값을 가져와야 되니까요. max의 키를 리스트의 count 메서드를 사용해서 지정을 해주게 됩니다. 이렇게 되면 입력된 리스트에서 개수가 가장 많은 값을 돌려주게 되죠.